그런데 한국 언론이 조용하네요. 레거십 미디어들은 아주 기이하네요. 저는 이게 옳던 그래도 우선 다른 회사에서는 야 너희들 갖고 있는 거 진짜 정말이야 하고 우리를 검조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될 텐데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핵오염수 문제가 지금의 정부처럼 처리가 되면서 이런 내용이 터졌다고 한다면 조중동은 당연히 보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고소 언론들은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면 이 익명의 제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중동은 보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까 타격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입장을 두둔하고 있고 더욱이 심지어 일본 정부도 하지 않는 설명회까지 열어가지고 일본 정부 하는 게 옳아. 맞아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지금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슨 괴담이지. 그게 무슨 있지도 않은 유령 불러내가지고 지금 정치 선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버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 제보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저렇게 우선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를 변화하는 것보다도 좀 기이한 풍경이라 하지만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지금 이런 폭로가 나오는데 계속 저렇게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뒷감동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는 우리 언론의 정치 편향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언론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때 네 편 네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 필요한 예약은 절대로 보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랬다 하면 과연 그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겠나 하는 방송, 신문 난리 났을걸요. 난리 났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한겨레나 경향이나 저희 오마이뉴스도 이런 진보 언론조차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민기적거리면서 지금 보도를 제대로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신기한 게 이런 게 나왔다 하면 일본 외무성이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가지고 그걸 보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일본에서는 아니라고 했다. 아니라고 해야 하더라. 이런 노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말 자처도 새어나는 길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묵살이에요. 너희들만 떠들어라.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일본 정부가 사실은 무기냐고 짤막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 기사는 또 엄청나게 쓰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그것도 참 웃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검증 기사를 쓰면 당연히 아무도 쓰지 않죠.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고소를 했다거나 고발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참 이건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 리얼 그 뭡니까 그 기자나 혹은 보도 보도에 어떤 기본 그게 있다면 정관이라는 게 있고 어떤 헌법 같은 그런 게 있다면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그걸 평소에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외면하고 맞습니다. 꼬리가 제공이 되면 그 꼬리 잡고 막 사실 흔들어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널리즘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저널리즘이야말로 바로 그런 부분을 파헤쳐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본령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100%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매스컴 자체가 저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병도로 있는 건 분명하고요.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 상황만도 아니고 저는 일본 매스컴도 참 기이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제보 내용이 보도가 돼도 바로 인용하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공익과 관련된 공익성이 큰 중대한 의혹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확인체제의 취재를 통해서 뒤따라서라도 후속보도를 보통 하기 마련이거든요. 아니면 정치인들이라도 질의도 하고 무슨 이렇게 뭐 기자회견도 하고 승리소 발표도 할 텐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숨길 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제보 받았거나 온 서류를 거의 100% 완벽하게 다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 보도된 내용이 뭐 들어온 것까지 다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걸 다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그걸 토류라도 무슨 문제를 좀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제 아닌지 뭐 답변을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임기 왔다라든지 뭐 그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언론도 그렇지만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거는 사실 외교부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고 아마 공표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혹시 내부적으로는? 이거 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또 여기는 뭐 일본 대사관도 나와 있고 여기 대사공사 다 나와 있고 다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뭐 어떤 약속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공표를 안 하는 거니까요. 혹시 추후에 또 추가 보도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도한 태도도 그랬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논평도 하고 또 이렇게 이 보도 자체나 혹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앞으로 언급할 거고 기사도 수고할 텐데요. 우리는 가능한 우리 스스로 자체의 진실 추구라고 그러나 더 많은 걸 알아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제보나 혹은 폭로 문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전혀 우리는 그리금 없이 있는 대로 다 알릴 작정이고요. 또 그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단은 못할지 모르지만 들어와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사적인 이익을 담아낸 그런 집단이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단체로 하면 그것 자체가 혹은 영리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볼 유지가 있겠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보도기관은 무슨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자에 의해서 우리는 유지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의사도 없고 그걸 능력도 없어요.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게 전혀 엉터리라거나 완전한 흡의다. 이거는 어떤 특정 세력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 한 다 있는 대로 우리 밝힐 겁니다. 아무튼 뭐 일본도 그렇겠지만 우리 한국의 언론들도 사실 좀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에는 어쨌든 간에 또 아무리 보수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사실 양심적인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일본에도 맞죠. 홀리원 사람도 많이 있죠. 그분들이 좀 그런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한국 언론이라도 제보를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아마 제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제보 올지 몰라요. 제발 저한테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일정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28일부터 30일까지는 사용 전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1주일 정도는 나온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보도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7월 4일 날 그로시 사무총장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제보자에 의하면 서둘러서 그렇게 원래는 6월 말인데 며칠 늦춰서 오면 어쨌든 정정식이 있고 공표가 있을 텐데 그때 일정을 확실하게 하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게 물론 한국 같은 좁은 바닥에서 이렇게 뜯어낸 걸 눌러버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중국에서 만일 정치로 문제를 삼고 보도를 계속하게 되면 일본이 과연 예정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언론도 그래서 사실 이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고 후속 사실 취재 보도를 사실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방류가 되면 우리는 뭐 하다가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흘리기 시작하면 이게 3, 40년 계속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미 한 번 도수국 있는 태평양 도수국 포럼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은 옛날에 미국, 프랑스가 그쪽에 뉴칼레도니아 아니면 사모아나 이런 데서 핵실험하는 거 다 겪었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 섬들이 망가지고 한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자손들인데 그 얘기를 해요. 그 문서에도 보면 나와요. 비하이프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그때 우리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한번도 뭐라고 질문할 권리도 없었다. 그런 경험도 못했는데 지금 그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듯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런 표현도 나와요. 가디언이 1월 6일인가 1월 14일인가 보도된 그 사람 그쪽 사무총장 헨리 라고 하는 사람 헨리 푸나라고 하는 포럼 위원장이 쓴 기고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만일에 이렇게 일단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이게 뭐 배도박도 못하는데 지금 일본 정부의 태도는 마치 그게 당신들이 하는지 이게 옳은지 그런지 우리 40년 동안 다 방류해놓고 그 결과를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한테 그럴 예유도 없고 그럴 시간 낭비할 것도 없다. 모든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그러니까 일본 정부 한마디로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놔 놓고 그 결과를 40년 뒤에 해놓고 보자 라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당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핵오염수 방류가 사실 불가역적인 일이잖아요. 이걸 한번 방류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되돌릴 수가 없는 되돌릴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일본이 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설레로 만들면 세계에 온 핵발전소도 많고 만일에 사고 나는 것도 많고 핵 잠수원들도 많은데 다 이제 방류할 거 아니에요. 일본도 해고 다 했는데 아니 아시겠지만 중국의 해안 라인을 따라서 그렇죠. 핵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원전들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약에 그럼 일본처럼 우리도 그러면 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방류한다고 하면 그때는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우리가 취약한지 그걸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본도 뭐 다 설레가 있으니까 우리 하는 거다. 이게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예전에 블라디포스톱 쪽에서 소련이 곤란한 처지가 돼가지고 핵 잠수함 이런 것들 폐기물들 통해 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이 얼마나 난리가 쳤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뭔가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강경한 발을 다 쏟아내 놓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고발도 하고 막 그래놓고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것도 일본 정부가 약속도 했어요. 도서국 포럼에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도서국 포럼이 40년 전에 이미 투기하고 하려면 각국에서 그런 거 하려면 자기 나라 내에서 해라. 왜 처음부터 같이 쓰는 공유된 바다에 그렇게 버리느냐. 그렇게 그걸 성명서로 발표를 했고 그때 일본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총리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하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다 동의 안 하는데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약속 우선 시건이죠. 시건 사실 일본은 그 질문에는 아마 참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전하다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다면 이게 그럼 너희 국내에서 사용을 해라. 그렇죠. 거기에 왜 사용하지 않냐. 이거는 사실 일본 정부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답변할 수 없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최소한 이웃끼리도 기본 예의를 지킨다고 한다면 설사 이것이 피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옆에서는 일본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폐 메이와쿠라고 하는 그걸 가장 겁낸다고 그게 일본 국민성이라고 전 세계 자기들이 자랑하면서 절대로 타인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우리 국민성의 선한 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말 치명주의일 수도 있는 이 핵오염수를 아 자기들만 일방적으로 안전하다 괜찮다고 계속 우기면서 그냥 부리는 게 그건 자가당착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외교관계를 설린 우호관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혀 설린 우호관계는 아니죠. 이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아까 그 그 간부들끼리 이야기하는 중에 한국하고 한국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듯이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처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 그리고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거액의 뇌물을 주고 최종 보고서를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한국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 같고요.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는 지금 방어하는 듯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이제 방류방침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할 텐데 과연 뇌물을 주고 수정한 조작한 보고서를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우혹에도 한국 언론은 조용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풍경이죠. 누구든 진실합회는 겸허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언론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 탐사가 더 진전된 보도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하객님 오늘 급하게 저희가 모셨는데도 또 나와주셔서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